훔쳐먹는 박카스맛 젤리가 젤리 맛있다 미켜 내 박카스맛 젤리 네가 먹었지 나냐 냄새가 나네 박카스맛이구만 아니라니까 그만 먹어라 죽는다 너 너지? 먹지 말라고 했잖아 내 박카스맛 젤리 박카스맛 젤리 내 박카스맛 젤리 아 진짜 이번엔 나 아니라니까 진짜 뭐야 세상에 박카스맛 젤리가 다 질 거야? 누구나 나만의 필요가 있다 아빠였어? 아 뭐야 언니는 진짜 성격이 왜 그래? 엄마들 안 와서 그래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박카스맛 젤리 자 조리퐁 시간 야호 뭐? 조리퐁? 빵 꽉꽉 채워달라고 난 여기 야 야 난 여기다 봐봐 우유에 타먹어도 맛있는 조리퐁 우유에? 음 전 그냥입니다 우유에 타먹어도 어? 그냥 먹어도 참 맛있네 다운 조리퐁 황 황 황 황 황 액션 황 황 테이크 뭐시기 더블이요 액션 나 아니야 나 이거 이마가 너무 넓게 보이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좀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? 가리냐? 그럼 너 얼굴이 어두워져서 그냥 실명 되다라도 감수하셔야 돼요 왜? 잠시만 잠시만